경미씨, 우리나라에서는 어떻게 투표하죠? 우리나라는요? 들어가가지고 처음에 주민등록증으로 딱 한 다음에 투표용지 받아서 들어갑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엄청 떨리죠. 그런 다음에 거기 있는 도장을 꼭 찍어요. 그렇습니다. 그러면 나와, 또 누가 볼까 봐 봐. 근데 또 이것도 여기 금에 닿을까 봐. 맞아. 야, 이거 내가 금에 닿아서 내 표 이거. 이거 해가지고 무효표 되면 어떻게 해서 잘 찍죠. 진짜 소중한 한 표예요. 네, 그렇게 나오는 거죠. 그런데 프랑스는 다릅니다. 일명 선택, 투입식, 투표를 하는데요. 투표용지 한 장에 후보자 한 명의 이름이 적혀있는 방식입니다. 그러면 후보자들의 이름이 적힌 종이를 선택하는 거예요? 그렇습니다. 지지하는 후보에 투표용지를 선택해서 준비된 종이 봉투에 담고 투표하면 넣습니다. 투표용지도 후보자의 수만큼 나오게 됩니다. 만약 후보자가 10명이면 10장의 투표지가 있는 거예요. 프랑스엔 우려한 다른 또 다른 한 가지가 있는데요. 바로 투표함입니다. 프랑스는 오래전부터 속이 훤히 들여다보이는 그 제작하는 투명 투표함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속 보이는 투표함. 우리는 이렇게 약간 이렇게... 우린 안 보이잖아. 아니, 우리는 이쪽은 안 보이고 앞쪽으로는 또 보이고 그렇게 돼 있지 않나? 우리 안 보이지 않아요? 어. 그렇죠, 우리는 안 보이죠. 프랑스에서 왔어요? 미안합니다. 난 이쪽은 보인 줄 알았어. 우리가 못 보는 쪽은 보이는 줄 알았어. 나는 이렇게 이렇게는 안 보이고 이렇게 뒤로는 보이는 줄 알았는데 아, 그게 아니네요. 어쨌든 투표함에는 특별한 장치가 있는데 입구 옆에 위치한 작은 손잡이를 잡아당기면 투표용지를 넣을 수 있는 틈이 열립니다. 틈이. 이 틈에는 한 번에 한 장만 들어갈 수 있도록 되어 있습니다. 와... 자동으로 투표자 수를 집계할 수 있어요. 만약 258명이 투표를 했다. 그러면 이미 이 투표함에 딱 들어와 있어. 지금 258명이 들어와 있다. 그러면 다 했네? 뭐 이렇게 딱. 오, 신기합니다.